회복 뭐지? 아 존 노잼 짓거려하네 진짜 아 나 방송에서 이런거 시청자들한테 눈썩는 이런 운영경기 보여주고 싶은데 불챙스도 아니고 아 겁못들어가지고 5. 3. 4. 3무 6. 1무 1무 2무 1무 2무 2무 쏴 뱃쏴 왜 그걸 버티고 있어 오우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이런 아어어어어어어어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상관점 상관점 ㄷㄷ ㄷㄷ 짱 구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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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방에 원래 배풍이 잘 안 터진 방이에요 아 이거 죽었다 아하 아하 나이사 킴킴 j 이 배풍 이 이 이 어디 큰 ㄷㄷ 지금 쟤가 1등이야? 랭킹? 쟤가 뭔데 1등이야? 야 니 1등이냐? 아 그래? 암울하고 어두운 미래? 뻔한 소리 집어치어 넘들이 단자의 위치는? 아 어디 파밍해? 레인턴 어떻게 이겨? 아이 뭐 딜교환이 지는건 아닌데 나는 갱공이 안되는데 갱공이 되잖아 그러면 나가면 내가 불리하잖아 아 원래 이런건 들어오는 쪽이 져요 뭐? 모르는구나 충전용 물력 줬냐고? 좋아서 갔는데 왜? 충전용 물어 충전용 물어 충전용 물어 충전용 물게 deles는? 뭐, 마나가 있어야 밀지, 새끼야. 아, 왜 이렇게 하고 게임하냐고? 뭐, 어떻게 게임하든 이기니까? 어,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? 네. 아, 리시님. 아깝네. 말 걸어가지고 죽여버려야 되는데. 내 손으로 만든다. 왜 국회인부터 안 사냐고? 얼곤부터 살 거야. 얼른 사고 스테락 가야지. 넘들의 현재 위치는? 앗! 안 돼, 원딜은 생존이야. 스테락 가가지고 총 맞으면서 생존해야 돼. 저수빈은 무신이 무신이 떨어진다. 그런 걸 보이시고, 역시 아깝다. 진짜 잘 뭐야? 그 뭐지, 내가 말했을 때까지 뭘 찾아뵈지? 그 뭐지? 흐앗َ 피바라귀가 생존이 아니냐고~? 생존..인가, 피바라귀가? 그냥 흡 republican vote 그리고 한타 중간에 생존을 해 나와가지고 이제 그 흡혈을 하는 거잖아 딴 걸 때려서 그게 생존인가? 문 열면 춥고 문 닫으면 더워 아 아파 아 존나 추워 이제 좀 더워지겠지?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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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막아주지 막아주지 내가 살았으면 죽여 이길 수 있게 뱀뱀 이거 왜 끌렸냐고? 어... 뭐... 프라움을 믿었죠 예 예 프라이 말고는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 아 이걸 왜 돌아가 카이팅 한 대도 못 때려 봤냐? 아 아 아 그러면 클리어 뱀 나 죽은 줄 알았지 못먹을 린진 아니잖아 정말로 볼 것 같고 앗 아 그가 뭐야 아 뭐야 나 플래스 왜 썼어 아 아 진짜 아 뭐야 아 아아이 진짜 아아이 뭐야 이게 아아이 아아이 아아 일부러 당했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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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당했 으아앗 아 까비까비 아 까비 파밍을 하고 있네 정신 파밍충 새끼 씨X나 먹다가 뒤져라 이 씨X 먹다가 게임 끝날걸? 영지 파밍충 새끼 올라갈까? 아 총정평촌 절대 못파 진짜 이걸 빨리 팔잖아? 뽕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 미친 새끼예요 저는 뽕을 뽑아야 돼요 이걸로 무조건 한 번이라도 더 먹을때마다 50원씩 뽕 뽑는거야 한 번이라도 더 먹을때마다 안팔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꼈다가 조금만 더 아꼈다가 조금만 더 아꼈다가 먼저 뽑아야돼 저는 음식점을 가도 절대로 그래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반찬 계속 시켜 씨발 맛있는거 있어 계속 시켜 뭐 다 먹었다? 절대 안나 다 먹고도 뭐 커피지 커피 먹고 어어 잊을라구 이씨 스테락 스테락이 살렸다고? 스테락때문에 싸운건데? 야 너네는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 얘기 좀 하자 야 너 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스테락이 살렸다고? 야 나 스테락때문에 싸운건데? 그럼 스테락캐리야 내 캐리가 아니라? 스테락을 믿고 들어가서 딜교환한 내 캐리가 아니라 스테락이 살려서 스테락캐리야? 야 이 씹새끼들 야 너네 너네 저 인간 쓰레기새끼들이야? 어? 어? 어어 나이스